나 DBS야! 안녕! 와.. 진짜 좀 틀었다! 아홉 번 내 마음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 그대 겹치면 행복한 날 게임 소리 너무 커? 사실 요즘에 좀 크게 듣고는 근데 그래서 품이 올라왔나? 조금 줄여줄까? 오늘 안 봐도 좀 크다는 생각을 했는데 잠깐 얘가 좀... DBS 와 질 뻔 랄랄랄라 파밍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다 파밍할 필요가 없어 나 DBS야! 안녕! 와.. 진짜 좀 틀었다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그냥 앞에 차 한 대 더 오네 심지어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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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의 맞대결 간다 미칠 뻔했어 와 나 2번으로 내렸는데 왜이러 내려지지? 진짜 한 치의 양부도 없는 와 나 앞이 안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네 다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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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바퀴 2개가 양쪽으로 나가요 어디일게? 1층 같은데? 상관장 나잇당 한 발 빼고 아 진짜... 자꾸 야리고 있네 이리와 아..왜 이렇게 잘해! 아..진짜 까불고있어.. 이제부터 안내는게 좋습니당 자..서클 바뀌면 우리 리스 한번 찾으러 보고먹으러 가볼까요? 좋아용 오토바이가 먼저 갔거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가는게 좋을 것 같아 지나갔으려고 하늘보다는.. 아토리 좀 키울게 다들 눈치 부어 서로 눈치 보는거지 이리와..이리와.. 오..곤충..나도있어! 때려와.. 때려와.. 아..변수인데? 맞았겠는데! 개피겠는데! 아..왜 까불어 그러니까.. 아..너랑 나랑 클래스가 다르다고.. 개피곤한데 오자마자 골프님 방송 키는다.. 칭찬해 서클 좋은데? 이번에도 그냥 자리 잡는게 나을 듯? 애들 SR도 많고 먹이 방문..먹이 깜발겨! 아..거울 채우는건 변수인데.. 아..기본 캐릭이다! 도멍쳐! 아..애미사고 기본 캐릭이다! 도멍쳐! 애미사고는 초록 캐릭고 죽었어 배틀그런드 조심해야될 딱 두가지다 애미사고랑 기본 캐릭 쟤쟤쟤쟤쟤 집에 있었거든 아..디 베스트.. 으아아아아아아아악 거기까지 올라온건 변수인데.. 쟤 좀 죽여줄사람 쟤 좀 쟤 좀 쟤 좀 쟤 좀 까라봐 와..저거 쟤 아무도 안싸? 진짜 아무도 안도와줄거야 진짜 너네 이럴거야 쟤 핵인데 안도와준다고? 맴맥! 아 까비! 아 방금 맞췄으면 이기는건데 지금! 피 채울 때밖에 기회가 없다! 피 먹을 때 지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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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제발! 으아아아아아아악 살고싶어요! 꺄아아아아아 아 끔찍하다 내가 오고자고 했던 집에 오긴 했는데 방금 발소리 나지 않았어? 쿵 하지 않았어? 쿵? 우리 집에 사람 있는 겸? 쿵 그치 난거같이 이런데 이 집에도 있는거 아니야? 헉! 이 집도 있네? 헉! 어머머머머 뭐니? 이렇게 호막이 죽는다고? 허저봐 아 왠지 벨이 냈네 괜히 쫄았네 어? 이거 두 대 맞았는데 안 죽는거 없갑니다 하지만 아 한 대 더 때렸어야 되는데 아 멋있는 것을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지금 아 이게 안맞아 이래서 보급삼뚜기 그렇게 좋은거야 여러분 좀 더 늘어난다 넌 경복삼뚜기 나는 또 나각 나 경박삼아 으아아아 그랜빙 3일 7만 Maintenant 내 맘인데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 써클이 이게 어떡하냐 여러분 서클이 뭐 이런 거지같은 서클이 불려가지고 어떡해 이거? 집도 한 명이 쓰지 않을까 이거 집 없는 게 말이.. 누가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봐라 구사 하나 남았다 얘네들 싸울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지금 1대 한 명이 어딨을까 집이 봐 집이야 다섯 개 피해봐라 하나 멀리 둘 살짝 오른쪽 셋 두 개나 아껴둘게요 다 깐 줄 알겠지 이러면 하지만 진짜 끝이라 믿었을 때 하나 더 하나는 레전드로 아껴두자 제가 화면폼 두 개 헉! 헉! 몇 차례인가? 음 내 서클? 쟤 서클 2인가? 음 너 서클 1 아님? 음 너 여기까지 와야 한번 뭐야 여기서 날라와 왜 언제 거기까지 아 이거 반수인데? 아냐? 히히 뭐야? 뭐야? 어딨어? 어? 아!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잘하는 친구였다 그지? 장난기 있는 얼굴을 하면 유튜브 썸네일을 누르고 싶다고 그랬어 그냥 김치 어떡해 이제 썸네일 할게 없어요 여러분 5년 동안 뽑아낼 때 편지짜낼게 없다 5년동안 같은 사진으로 오늘꺼 봐봐 오늘꺼 어떻게든 뽑아주신다고 DBS 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땅땅땅땅땅땅땅땅땅 땅땅땅